호주의 명물인 코알라가 안락사를 당한 사실이 호주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코알라 700마리가 안락사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CCTV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호주 최대 규모의 코알라 서식지인 빅토리아주 케이프 오토웨이에는 약 8000마리의 코알라가 살고 있습니다. 호주의 명물인 코알라를 구경하기 위해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지 코알라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코알라가 먹고서는 유칼리나무의 수는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코알라는 먹이 부족으로 굶어죽을 위계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호주 언론은 코알라 수가 급격히 늘어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빅토리아주 정부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케이프 오토웨이에서 건강상태가 나쁜 코알라 700마리를 안락사시켰다며 현재 통제할 수 있는 범위로 줄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가 발표되자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호주 당국의 조치가 코알라와 유칼리나무를 보호하는 데 모두 이롭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리에 진행하기보다는 공개적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지지자들이 많았습니다. 한편 정부가 코알라의 번식 속도와 규모에 대해 미리 판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초래된 것이라며 유칼리나무를 적게 심은 것도 문제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빅토리아주 정부는 당분간은 코알라를 안락사시키지 않을 것이고 향후 이 같은 계획이 있을 경우 미리 대중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